자 오늘은 둘째날 프로로그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날 불러오기 야책하기 전에 둘째날 프로로그를 또 해야 되겠죠 12월 10일 토요일부터네요 좋은 저녁 개파티 2일차네 어? 아아아 그러면은 이게 1,2,3일차를 내가 다 한건가 보구나 아 프로로그의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인거야? 아하 그런것이었구만 그럼 여기 안나 데몽 요걸 한번 해볼까요? 2월? 이거는 에필로그인가? 그럼 나중에 해야되나? 그냥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평범하게 둘째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날 방에서 저번에 이제 바로 했었죠 샤이닝핑거 회원권이 17일에 자동갱신됩니다 기일까지 800불을 계좌내에 확보해 주십시오 근데 돈은 충분하죠 뭐 볼게 좀 있나 어그멘티드 아 잠깐만 엘리스 래빗은 개로 추측이 돼 이 개를 믿으면 안됩니다 우리 가게에 온 손님 같은데 아닌가 이 지역여성 지역영웅 상점에는 뭐 파니 뭐 사도 되는데 귀여운 점토집 바가지를 쓰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손이 부러진걸 보면 믿음이 안가네요 귀여운 게임포스터 할인중인 맥주 제작진을 만나다 뮬란티 흠 일단 랜님 어서오세용 소리 괜찮죠 소리 너무 큰가 아 소리 크구나 어 소리를 좀 줄이고 한 요정도? 요정도가 적정 소리인거 같아요 흠 일단 마네키네코 하나 사겠습니다 요거지 어제 카레 먹기로 했잖아 왜 안먹었어 유령이 내 돈을 가져갔거든 자 그러면 12월 14일입니다 좋은 저녁 안녕치 제 제 보스 뭘 쓰고 오신건가요 그니까 음 다나 보스 아 깜빡 두고 나중에 했는데 그 저기 그거 까딱하면 잡혀가요 음 으 으 뭐 그러세요 뭐 사장님 맘대로 하셔야지 뭐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편하고 멋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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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주 멋지지 흫흐 흐흐 아 왔어 아까 막 으아악 어디가 이래야지 흐흐 홍콩으로 절대 안돌아가 오 웬 홍콩 일단 오늘은 티비에 뭐 재밌는거 안하나 요거 틀어놔야 되겠다 홍콩 죄송해요 다른사람이잖아 아 뭔가 어디 안전한데에서 플루토늄탄두를 기폭시키고 있음 플루토늄은 내가 알기론은 핵폭탄재료 아닌가요? 여기 이 회사는 글러먹었어 자 오늘도 자 축구박스 오늘의 노래는 전부다 빼서 일단 시작은 카모트린 드림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냥 고르는 거예요 쇼타임 긴박함 할당량 디지털 드라이브 네온지였고 새벽에 접근 정답은 속에 있다 자 수를 섞고 삶을 바꿔줄 시작이군 바꿔줄 시간이군 시작이군 시작해봅시다 아 도노바니씨 어서오세요 뭐 늘 먹던 맥주겠죠 이 아저씨 늘 맥주 더블 더블로 먹었었던 거 기억 기억 기억이 나는데 여기요 여기요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내가 이 게임을 쉰지도 오래되지만 도노바니씨의 그 거는 내가 잘 아 돈 돈이 이렇게 또 금방금방 느네요 인턴들에게 기사 주제를 주기로 한 날이었어 늘 볼 때마다 조나 제이 존슨 그 아저씨 생각나 그 스파이더맨의 오늘 밤 공연에 있는 여자애가 있다 인터뷰 내용을 다듬고 있었는데 아 그 그 그 근데 바에서 일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인터뷰는 아 아 예 몸매가 좋으셨군요 뭐 그런 사이버펑크 발달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되겠지 그 인뿌면 응 총 대부학적으로 똑같은 것보다는 솜같이 생긴 얼굴 وم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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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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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노동력을 들여서 싼 정치적 아젠다가 깔려있지 않았나요? 어찌됐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중국어가 쉽다고? 피자같은 얼굴에 목은 연필같이 가는 녀석이었다고? 저 중국어가 광동어가 있고 북경어가 있죠 다르죠? 그 약간 그 옛날 홍콩 느와르 영화에 이렇게 막 좀 무게 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광동어고 약간 주성치에 올라가는 나나나나 해 이런 게 북경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죠 그지? 홍콩이었으면 광동어를 배울 수 있지 마스블라스트를 일단 마스블라스트는 추출액 1,2,3,4,5,6 그리고 델타가로 음... 전부 혼합할 것 여기오 마지막 라스블라스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독일어로 인종차별.. 나치.. 나치 소속이셨나? 고객.. 음.. 그렇지 히틀러의 콧수염이기는 한데.. 숲 근처 쿠거들에 대한 기사에서 언급된 쿠거가 실제 동물을 의미했다고 해명해야만 했다 뭐든 언론사는 여러 이야기를 조심히 써야죠 특히 저쪽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 아 그렇지.. 다들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황의 문제점은 심각한 편이지 잠깐 과자 좀 가지고 올게요 이마트에서 산 또띠아 칩 맥주도 가져올게요 저 permite 맥주는 파울라너바이스희 아 좋다 그럼 과민한 개자식들이 내 고객들 내 녀석이 상대하는 인간들이란 거지 그러니까요 내 앞에 당신만 없었으면 난 좀 더 평화로웠을 거야 신문기사에서 기분이 상했다는 건 마치 거울 앞에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언론 따라 다르겠지만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일 수도 있고 또 그 언론이 상당히 기르기적인 기사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게 맞는 건데 뭐 그래래니 합시다 저번 금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잠종 깨게 쓴 거? 나이트 오브 아이디 스내처 주연 배우가 저게 뭘까 맛 쓴 거 스프렉스 좋다 화끈함 얼마나 좋아 이거를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지만 이거를 더블로 넣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른 꺼져버려 습 저먼 스플렉스 조엘진 길이영으로 히로 히토 뭐야 음 참 입이 거칠어 이 아저씨 그죠 사나이기는 서로의 오일질을 방해하지 않는 법이지 그게 엄마가 아니냐 다른 지면에 그녀에 대한 기사를 쓰게 한다고 아 이 아저씨도 인성이 글러먹었어 예 잘 가십쇼 뭐 기사가 궁금하긴 하네 올라오는 걸 한번 봅시다 나중에 무슨 문제요 설마 저 헬멧이 안 벗겨지는 그런 건가요 왜 1도 1도 그 벗어나지 않는 거지 발키리 타의 화이트 나이트 헬멧을 어떻게 벗나요 부술 수야 있지만 손님의 물건을 부수고 싶지 왜 그러세요 공기가 안 통하나요 바랄라에서 발키리를 응대했다는 걸 깨달았어 어 전화번호가 있구나 뭐 그 자기 그 앞가리 못할 사람은 아니니까 안녕 자기야 내 모습 보여 안녕 또 뭐 혹시 투명인간 뭐 뭐 시기가 되는 약을 샀다거나 그런 건가 드라이버랑 베이컨 그 둘의 상관관계를 좀 알려주세요 저 다나가 일부러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헬멧 때문에 옆에를 못 봐서 그러는 걸까 아 vrc 제머를 판 거야 광학 위장장치가 아니라 누가 천쫄을 가지만 어쩌거나 홀딱 벗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던 거 없진 않지 옷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어 그런 게 왜 필요한 걸까 투명인간에 대한 패티쉬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아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덮쳐지는걸 원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뭔가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걸까 역시 프로페셔널 섹스 빛이야 카메라에만 안 보이게 된거다 광학장치가 아니니까 나노 과목 우듀를 얻어와야 할지도 모르겠다 저런 거 있으면 무지 편하겠다 테이블이 막 알아서 색깔도 바뀌고 재질도 바뀌고 그러면은 하나를 해놓고 모양은 안 바뀌지만 인테리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움직이는 동안에 주변 색으로 기괴하게 주변 색으로 둘러싸인 기괴한 방울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뭘로 마실래? 피아노 우먼 좋아 주문이 토끼였나? 아 이제 앞에 안 나오는구나 해놓고 저거를 얘가 까먹는구나 피아노 우먼 아델하이드 5 추추렉 5 절타까루 2 플래너자이드 3 카모트린 3 슬 숙성 피아노 우먼 난 이걸 정말 좋아해 특별할 때만 이걸 마셔 아주 기분이 좋을 때나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만이야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야 오늘 얘한테 손님으로 가는 애들은 좋겠구만 오 smg 하아 그거 유통기한 지났다 무슨기야? 너는 날 먹여살리고 난 곁에 있어주는 거야 하우스 슬레이브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왜 로봇을 먹여살려야 되는 거지? 심지어 더 대담한 짓을 원하는 돈을 지불해야 돼 뺏어야 할게 이미 모든 걸 다 해주는 고양이가 있거든 부럽다 난 없는데 왜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야 나는 고양이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정신적인 만족을 얻고 싶다고 진짜로 투명하게 이 세상에 없애버리겠어 이봐 좋은 존처럼 생긴 딜리아 씨 뭘 했을까? 나도 알고 싶어 보스는 역시 알아야지 자기 사용인인데 그게 멋있어 보여서 썼는데 못 벗어서 맞아 뭔가를 발견했다고 뭔가 바로 쑤셔넣는 건 문제가 있지 분명히 같은 워딩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말은 유리병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알고 싶어 하던 유리병 생각보다 위험해 그거 유리병으로 쓰는 거 안에서 깨질 수도 있고 소독도 안 돼 있을 거고 나도 직업이 있다고 음 뭐 그래 늘 오던 사람이 안 오면 그냥 안부를 걱정하는 거란다 하루 종일 일했다고? 우와 어? 이상한 일이었는데 변태적인 건 아니라고? 아아 데이트 데이트 자기 딸을 연기하면서 하루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을 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게임을 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시키면 잠잠요 그리고 아빠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면은 좀 되들어주고 흐흐흐흐흐 성적인 부분은 없어 난 그 사람이 나를 바닥에 쓰러트려 범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흐흐흐흐흐흫 그 남자는 정말 딸이 그리워서 그런 사람과의 교감이 필요해서 너를 부른 걸 거야 하하 그래 딸이 죽었을 때 그랬겠지 문블라스트 아데라이드 6, 벨타가루 1, 플래너자이드 1, 카모트링 2, 언더럭스 세게 섞어야 되나 보네 여기 뭐가 흥미롭까 소주 같은 맛인가 보구만 응 난 싱글이고 니가 여자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물어볼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도로시의 모델 자체가 어린이처럼 생긴 건지 묻는 것 같아요 음 10살에서 13살 정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희귀종? 그지 도로시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대용할 수 있는 뭔가 딸 같은 말 그대로 역할극은 터무니없이 많다 그렇지 아무래도 저게 범죄는 아니니까 제이미씨 안녕하세요 어디 줄 쓰라고 불러봐 앉을 때마다 엉덩이에서 쉐이커 철깍거리는 소리가 나에게 만들어주겠어 친구인가 보네 베드살람 아저씨라고 불러 술 한잔 사게 해줘요 선샤인 클라우드 큰 거 하나 거트 펀치 일단 선샤인 클라우드 크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둘 두 개 그리고 속성 둘 셋 넷 사 dagen 하나 둘 셋ні 빼앗 좀 짧게 해 줘야 되는구먼 여기요 אל 음 cara 자격배로 원하는 거랑 업데이트된 요금이 적혀있는 메뉴판이 있어요 제발 여기서 영업하지마 방값은 원래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값은 따로 아닌가? 저녁식사에 초대해주나 좀 더 깎아준다고? 방값 정도를 내가 냈으면 그거 깎아주면 개땡큐지 그 일이 왜 추적용 나노머신을 심란한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긴 해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는 건 뭐야? 아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신체자체가 경계모드에 들어갔을 때만 한다 너무 긴장해서 아 너무 하드하게 설정해놨구나 너는 피부가 시간에 따라 재생될 정도는 충분하다 그 저기가 어떠냐고요 그렇지 좀 많이 성실해요 길리안 내 여성스러운 손을 잠깐만 빌려줘 길리안 내 여성스러운 손을 잠깐만 빌려줘 아 난 도대체 언제 쉬러 갈 수 있지? 뭐 괜찮습니다 뭐 한 잔 더? 마스 블라스트? 마스 블라스트? 꼬리산 로우 삶은 매일 전쟁이라네요 맞는 말이지 911 너의 assemb journée 앞으로 암살자야 역시 우리 보스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폭해진 사이보그 레슬러랑 싸우다가 팔을 잃었다고? 뭐 루머일 것 같네 단하하는 이름 이름의 보스들은 단하하는 이름이 가진 마법의 힘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간 보스의 본모습을 아주 볼만 하다고 glad 전 좀 쉬고 오겠습니다 자 둘째 날 휴식 자 잘 쉬고 왔으니까 마저 일을 해봅시다 자 그냥 거칠게 몰아줘 나는 누구였지 어디로 가야 하나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뭐 그냥 후딱 왔습니다 뭐 많이 쉰다고 뭐 저기 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열린 버튼이 먼지로 막혀 있었어 다시 쓰고 싶은 욕망에 빠지기 전에 치워버리라고 안녕하세요 뭐 바랄라가 그런 뜻이기는 한데요 뭘 드릴까요 차를 좋아하신다 쓰지만 너무 쓰지 않은 어디 보자 쓰면서 여성적인 선샤인 클라우드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죠 술을 많이 못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카모트리나 하나만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언더록스를 해서 오래 쉐이킹을 해서 줍시다 이거 어떠세요 음 나쁘지 않나 밤하늘에 언제나 빛나는 별 인도한 불빛 인도한 불빛 북극광 노스 스타 키라 미키 아 이 이 이 뭐 뭐 키라 미키예요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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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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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구만 아 그래 얼굴이 생긴 게 이뻐서 아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시구나 그 저기 리허설 하시고 그 이런데 나돌아 다니시면 위험해요 아 그렇지 콘서트를 하려면 주인공이 필요한 것 맞지 일십 백 천만 하지마 아이돌 씨라고 부르게 부드러운 맛이라 거품이 많은 고급스러운 코발트 벨벳 블루 페어리 어 이거 괜찮겠다 달콤하고 부드럽다 어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이야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델하이드 4개 플래너자이드 하나에 카모트리는 조금만 넣읍시다 부드럽게 쉐이킹을 오래 해줘 아 투성하라 했지 여기 블루 페어리요 음 맘에 드시는구만 그 플래어라는게 있기는 한데 너무 하면은 안좋아 오히려 칵테일 맛없어져요 뭐 안하진 않습니다만 그치 이런 종류의 연출은 대체적으로 무심이 안되다 실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늦출뿐이에요 맞는 말이지 쇼의 힘을 과거평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어어 우와 부럽다 나도 나중에 내 가게를 했었을때 아이유가 내 가게에 찾아와서 그 잔에다가 사인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키라가 키랏일까 빛나는 니키 뭐 이런 뜻인거잖아 어 어 매우 질서 좋은 밴들이네요 어 강도로부터 도와주었던 스토커 저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려고 매주 한번씩 집에 침입하던 사람 스으으으으으으 neighbours 저거를 뭐.. 본인만 행복하다면 야 흥 전 그사람들이 제 속옷 살한만큼 원, 원 위치 그대로 내버려줬으면 심각한데 저거는 잡아 welcomed 안 비슷해 속옷과 내 술 컬렉션이 비슷한 건 안 비슷해 아 밤부터 새벽까지 콘서트를 해 새벽 그럼 해 뜰 때까지 하겠다는 거잖아 너의 사랑은 마약을 앙코르송으로 요청한다고 우울해지겠지만 야 근데 지금이 지금이 자정이라고 해도 내가 쉬고 와서 저녁 6시에 문을 열고 이래저래 하고 잠깐 쉬고 왔어 그러면 자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부터 콘서트 시작하면 6시간 7시간이란 말이죠 비쌀 만하네 쓴 거 쓰고 정신 차릴 만한 거 쓴 데 부드러운 선샤인 클라우드 이게 가장 무난한 거 같아 항상 우리 가게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선샤인 클라우드입니다 카모트리는 조금만 넣었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저는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데 성특한 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흥얼거릴 때면 꽤나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하긴 더구나 팝송 같은 경우에는 뜻을 모르고 흥얼거릴 때가 간혹 있어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가끔 그 가사의 내용을 찾아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와주세요 난 다시 올 거 같아 불근해성 레슬링 선수 시절 별명이셨다고요? 그랜드슬램 파이터였던 동안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 어제 온 손님이 보스를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자 오늘은 좀 그니까 좀 조심하세요 보스 자 어디 봅시다 총 소득은 6500달러 술 판매량이 1170달러 실수는 없었고요 수수료 30% 오늘의 금료는 351달러 팁으로 1100달러를 받았네요 완벽한 서비스 보너스 500달러를 추가로 했고 가면서 과자라도 사먹어 내가 쏘는 거야 해서 300달러를 추가로 받았고 보유 자산이 꽤 되죠 퍼펙트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셰이닝핑거 갑니다 800불을 계산에 확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쓰기 세 번째 날 방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 그 날 방